안녕하세요. 여름휴가 특집,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 이 시간에는 청취자들께서 여름휴가 동안 가볼 만한 훌륭한 피서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남 대천항에서 떠나는 섬여행으로 준비했습니다. 중남 앞바다에서 안면도와 원산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섬, 바로 삽시도입니다. 삽시도는 섬의 모양이 마치 화살이 꽂힌 활의 모양과 같다하여 붙여진 섬입니다. 대천항에서 40분이면 삽시도의 술둥 선착장에 도착합니다. 술둥이란 지명도 재밌는데, 삽시도의 여러 지명도 재밌고, 도속적인 지명도 많습니다. 해발 114m로 삽시도에서 가장 높은 분구댕이산, 고기 이름 같은 차돌베기산도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재미있는 지명은 술둥입니다. 술둥은 파도에 의해서 모래와 자갈 등이 밀려와 육지가 된 곳으로 풀둥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섬 대이작도의 풀둥 해변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삽시도는 차량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만, 딱히 차를 가지고 들어가기도, 안 가져가기도 모아한 계륵 같은 섬입니다. 좀 더 여유롭게 섬을 둘러보기 위해서라면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조금 나을 듯 싶습니다. 삽시도에는 짐 너머, 거멀 너머, 수룸이라 불리는 밤섬 해수욕장 등 세 군데의 큰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가장 북쪽에 있는 해변은 거멀 너머 해변입니다. 길고 완만한 1.5km 정도 되는 해변인데, 송림도 제법 인상적입니다. 마치 사람이 두 팔을 한껏 벌리고 있는 듯, 그 품으로 파도가 쉴 새 없이 안깁니다. 거멀 너머의 거친 한반을 지나면 짐 너머 해변입니다. 거멀 너머와 비슷하지만 크기가 조금 작은 해변입니다. 너머모래 해변이 휴식을 즐기기에도 참 좋습니다. 짐 너머 해변 남쪽으로 붕구댕이산이 있고, 그 산의 남쪽에는 수룸이라 불리는 밤섬 해변이 있습니다. 삽시도에서는 가장 큰 해변입니다. 남쪽으로 툭 튀어나오는 모습이 마치 밤처럼 삼겼다 해서 부쳐졌는데, 이 해변에는 바지락이 제법 많이 납니다. 한적한 해변에 마을 어르신이 소일삼아 호미를 들고 해안에 나서면, 날렵한 호미줄 속에 어김없이 바지락이 튀어나옵니다. 해수욕도 좋지만, 해변을 걷고 산책하는 곳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섬. 삽시도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